정통 보수파임을 자처하고 있는 한국사위 래리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임에도 민주당 아성에서 연방상원위원회에 도전하는 후보답게 프로초이스를 선택하고 나섰습니다. 공화당 연방상원위원으로 선출된 래리 호건 후보는 뉴욕타임스와의 회견에서 낙태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나는 프로초이스라며 여성 낙태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설 것임을 공약했습니다. 래리 호건 전 주지사는 나는 메릴랜드 주지사로서 메릴랜드 여성들이 출산 건강을 결정하도록 보호했었다면서 앞으로도 여성 낙태권 보호 입장을 분명히 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호건 전 주지사는 메릴랜드 주민으로서 여성 낙태권에 대한 규정을 주 헌법에 넣는 방안이 11월 선거에서 채택되도록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공약했습니다. 호건 전 주지사는 연방상원에서도 여성 낙태권을 보호하는 로우데 웨이드가 복원하는 데 프로초이스와 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래리 호건 후보는 8년간의 메릴랜드 주지사를 역임하며 낙태 문제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으나 민주당 하성인 메릴랜드에서 공화당의 연방상원위원 후보로 선출되자 뚜렷한 프로초이스, 즉 여성 낙태권 보호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메릴랜드 민주당은 호건 전 주지사는 지금까지 낙태권 보호가 아니라 사실상 낙태 제한론자였다면서 양해 탈을 쓴 늑대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래리 호건 후보의 맞상대로 선출된 민주당의 안젤라 올스브륵스,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군수는 호건 후보의 여성 낙태권 보호 주장은 표를 얻기 위한 변신에 불과하다고 공세를 취했습니다. 민주당의 벤 카딘 상원위원의 은퇴로 공석이 되는 메릴랜드를 대표하는 연방상원위원 선거는 공화당의 래리 호건 후보와 민주당의 안젤라 올스브륵스 후보가 숙명의 한판대결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14일 실시된 메릴랜드 예비선거에서 공화당의 래리 호건 전 주지사는 63%의 압도적인 득표로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민주당의 안젤라 올스브륵스 후보는 자신의 돈으로 6,100만 달러나 쏟아부은 데이비드 트론 연방하원위원을 53대 43%로 꺾고 파란의 역전극을 펼치며 11월 5일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래리 호건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면 메릴랜드 최초의 한국사위 주지사에 이어 연방상원위원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호건 후보가 당선되면 메릴랜드에선 40년 만에 처음으로 공화당 연방상원위원이 나오는 역사를 쓰면서 워싱턴 연방상원의 다수당 교체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올스브륵스 후보가 당선되면 메릴랜드 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연방상원위원이 탄생하는 새 역사를 쓰게 됩니다.